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구관측사상 가장 뜨겁다는 올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바다로 오십시오. 유럽 지중해와 같은 위도, 대한민국 남해와는 특별합니다. 반도 망가곳을 따라 걷는 난파랑 걷기길, 해시계와 기암괴석, 갯벌가 백사장, 수억년 파도와 해풍이 만든 절경 2,251km 해안선 따라 어우러집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느껴셨겠지만 유럽 지중해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매력적입니다. 지리산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슬로시티 하동,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우주로 비상하는 사천, 2억년 전 공룡의 빨자취를 간직한 고성, 동양의 나폴리 통영, 한국의 산토리니 거제,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대한민국 해군 도시 진해, 경남의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옥포해전부터 한산대척, 노량대척까지 장군이 쓰신 23전 23성 전성신하 중 20성이 이 바다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경남의 바다를 틀어지고 호남을 지켜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영원함이 하합하고 힘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일굴 터전이 바로 남해안입니다.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하이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통적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는 고용 역설의 시대에 관광산업 활성화, 특히 인바운드 관광객 정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는 2023년 세계관광산업 규모를 9조 5천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하나로 무려 일경 2,554조 원입니다. 2024년 전 세계 관광산업 부문 일자리는 4억 3천만 명 이상으로 글로벌 전체 일자리의 12%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3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과 세계관광기구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관광객 수는 2019년 대비 66%까지 회복했지만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319만 명, 코로나 팬데믹 이전 1,750만 명의 18%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관광수지는 1조 5천억 적자였습니다. 일본은 1조 7,600억 원 흑자보다 3조 원이 넘게 뒤처진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로 극심한 정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대립과 반목이 진정 국민 건강과 어민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회는 상찰해야 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IAEA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수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가장 먼저 닿을 곳은 캐나다와 미국 서해안 바다입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원자력 선진국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이 외교나 경제를 이슈로 오연수 방류를 묵인하겠습니까? 후쿠시마 방류수와 가장 먼저 닿을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해안도시에는 어떤 혼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이 막막해진 어민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코로나 악몽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빛부터 까빠야 하는 소상공인들 핏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풀리자 세계로 떠나며 오히려 악화일로인 관광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여름에는 대한민국 남해, 서해, 동해로 오십시오. 국회는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정식 의원 대표 발의로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김혜재 의원, 소병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바다와 남해안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 여야 협치로 이 법원부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올여름, 우리 바다를 찾아주십시오.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안, 대한민국 서해안, 대한민국 동해안으로 와주십시오.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어민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2023년 7월 10일 국민의힘 경남 남해안 출신 국회의원 강기윤, 서일준, 윤환홍, 이달곤, 정정식, 최형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